소나무 전정은 신랑이 하는 일이고 주말이면 소나무 두 그릇씩 전정을 두 나무식 전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전정한 흔적 치는 것은 나의 몫이랍니다. 나는 신랑은 주말이면 일주일에 두 그릇씩 전정을 하지만 나는 치는 것은 소나무 밑에 흔적은 내가 치우는데요. 나는 하루에 한 그릇씩 한 나무식 친답니다. 여기가 지금 쫙 글라디올 티기달리스랑 할미꽃 피는 자리인데요. 이 자리에 소나무를 다 싹 쳐줘야 됩니다. 이거는 나의 할 일 끝! 오늘 영상 끝!